제가 한 번 실어봅니다. 뭔가 진짜 옛땀 나올 것 같다. 나 하루에 한 번씩 옛땀 뿜먹거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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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달려! 달려! 채팅 버그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확장 프로그램 관련 충돌일 수도 있으니까 확장 프로그램 싹 한 번 쓸모없는 거 싸그리 다 지우시고 한 번 세팅 다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확장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음... 아... 살펴봅니다. 까지도 잘 잡는 거. 필요한 상황들은 지우신 2020년에 상관적으로 55만원을 설정해주고 꼭 법적으로 확인해주시구요. 일환하고 만들어서 침전하니 네, 그.. 아... 좀 빨리 자야되는데... 요즘 또 배고 오래하면서 방송시간 놓치는데... 내일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를 내일같은 경우는 바로 잘게요 대회 끝나고 나서 내일같은 경우는 대회 끝나고 바로 자고 바로 자 정확히 말하면 바로 자지는 못해요 그 영상 업로드 세팅도 해놓고 이제 해야되가지고 바로 자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바로 자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잠을 잘 못자는 것은 아니고 잠은 잘 오는데 제가 게임 시간을 지금 조절을 하다가 또 안에서 조절을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려구요 일단은 방송 시작 시간은 최대한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는 시간은 시간을 어느정도 정해놔야겠어요 내가 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놨었는데 2시 그냥 2시고 늦어도 하면 3시라고 했는데 이게 맨날 중계를 지금 몇 중계를 하니까 지금 중계 끝나면 그냥 바로 방송을 끝내야 되는 시간대라서 이렇게 중계하기 전에 11시 전에 막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정확히 말하면 뭐 6시 시작하면 솔직히 많은 걸 할 수 있긴 하죠 5시간 두고 나면 뭐 배틀그라운드도 하려면 할 수 있고 머치도 하려면 할 수 있고 파라군도 하려면 할 수 있고 데드슬도 하려면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카카오팔이 나왔어요 대박 떡볶이 풀파트 쓰실분 잘해볼 게 없음이긴 한데 잘 맛있었어요 그 왜냐면 내가 지금 게임을 오래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유튜브 영상을 덧붙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어차피 유튜브 영상 올릴 건 지금 한 달 지나 밀려있는 상태라서 굳이 게임을 내가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내 욕심에 그냥 많이 하는 거야 그게 뭐지? 배율 남는 거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시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유튜브 영상의 질을 높이고 시간 대비해서 영상을 더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제발... 아... 비추었어 어 뭐야? 여기 UH 되어있어 어디요? 여기 슈퍼한테 있는데? 코앞에? 아 그거 내가 갈아타는 거 있어 아... 아... 졸았쭈? 확실하게 내가 지금... 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돼 어? 우리 거다 저거 후금 레츠고 고 고 아... 흙뿌리지 말아요 오토바이 뒤따라 가면 비오던 날씨라서... 수현아 극혐이야 길가에 물가 튀기는 옷 막 차 지나가면 물 튀잖아요 예 아... 그거 이제... 그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대요 옷에 물 티면은 흐헤헤 제가 한번 실어봅니다 뭔가 진짜 애 땀 나올 것 같다 나 하루에 한번씩 애 딱 꿀 먹거든 어? 어... 오 슈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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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오... 아... 아 안돼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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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개쩔어 개쩔어 아 갑자기 후퇴하라 후퇴하라 아드레달린 머키 성공 후퇴하라 쓰레기 나왔다 아드레달린 머키 께바시꼬 뭐 토미군 있었어요? 나 토미군 좋은데? 어? 이거 여기 여기에 일단 여기? 아저씨 어디가요? 오케오케오케 바로와요 오케이 유레카와 오는결 조심해요 야스나이에서 총소리 났어 햇나보도 거저편에 서있어 히토미군 들고왔어요 히토미군 들고옴 히토미군 들고옴 에이런맨 유워덕 알수인가요 예아 개꿀이제 여기에서 뭐다 말하고싶은데 저야 겁나 아아 깔끔하게 들어갔으니 진짜 주차이 다르는데 저 약 겁나 많아요 진짜? 저는 조금 저 618 311 에? 618 내놔요 618 나도 드링크 좀 마 로셈 몇이라구요? 311입니다 311이요? 예 자 상자 하나 아이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 뿌리고 흠? 아 뭐야 나 실리퍼니님 뭐야 누가 누가 드링크 드링크 들고와서 어 제가 제가 눈장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나 515 515 저 422 눈장은 422 522 522 상자 하나 가져가세요 저 키트 하나 있음 상자 하나 더 가져가세요 522 바닥에 금마 하나 있었음 저 이제 524 기본 세트 카구 8 하하하 윤장님 네 복싱 한 번 하실? 어떤거요? 복싱 한 번 하실? 점프 주먹 없는 복싱? 밤비까지만? 확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준비하려고 한다 오케이 보건트 어 기다려 기다려 시작 어 에zeigt 헌거 카구 심지andır 메이웨달 아십니까? 메이웨달 메이베드라고 아십니까? 메이웨달 크랙 메이웨달 으 itís 아여여여. 으 hour 으아아아 아아아아 저 피로 왕둥이 산다 피를 까면 아니 저 피로 아니 저 피로 아하하하하 예스 완전 실피로 승리해지는 세트픽 아아 이게 뭐야 저 피뭐야 좋아좋아 아아 쳐도 많다 뭐 olives 바검 Snake 바검 뷔 봤다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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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오케이 옮겨야지 그러면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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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리에 차 붙는다 빨리와요 빙빙 빙빙 이 새X들아 다 꺼둬라 붙었어요 지금? 산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211호 산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막대가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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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리카 거기 문 좀 열어줘요 오케이 아니다 아니다 여기 문 좀 열어줘요 오케이 쏜다 쏘인다 아 제발 아 SE 120 제발 SE 120 SE 120 하이드해 나 이거 삐옥해 아니 저기있어 뚝 터뜨렸는데 아깝다 올라갔는데 올라간다 오른쪽으로 돈다 아 열받아 그 돌 실패님 그 돌 나이스 어 좋아 섹세킹 다운 한 명 앞으로 땡겼어요 그쪽 방향 가까이 좀더 죽여버려 그쪽에서는 한 120 SE 돌쪽으로 간다 나이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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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서 쏜거냐 섹세킹 죽어라 섹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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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어? 어? 잘 쏴 우와 섹세킹 아니 아직 섹세킹 섹세킹 안죽았어 공중에서 낙법하다가 죽음 흐흐흐흐흐흐흐 그거는 죽을만하지 않았을까? 낙법하면 죽을만 하죠? 어 잘손 침착하기 잘쌌다 아 아주 죽을만한 상황이었고 너무 상대를 야빴았다 이제 살리려고 뛰겠다 뛴다 죽여야돼 우승구 죽여야돼 좋아 오케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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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지막이에요 브레이크하기중 210 나무 네 그거에요 네 그거 좋아 뭐라구요? 스테킹다운 좋아 좋아 선별상병을 왕 사망 좋아 나붓놈들 나붓놈들 우리팀을 죽여? 산에 올라간줄 알고 나 저기있을줄 상상보었어 나이스 칩패드 이런거 없어요? 다 풀템이에요 나이스 굿 어 저희 한번 더 걸치네 아 나가야구나 담벼락에서 걸치네 담벼락에 아 아 내 시체에 3렙조끼 있을텐데 어 쓴다 어디서요? 칸구팔 산 이쪽 같은데 네 뛰어갈거에요? 괜찮아 이정도면 바사사기 활약하기 좋은 스크스에다가 바사사기면은 나쁘지않아 스크스 소음기 아니에요 지금? 소영기 어 소음기 있음 자기장 바퀴 지체 부스스 부스스가 활약할 시기구만 이거 부스스랑 스카 소음기만 써야할판인데? 네 산지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 네 이거 이거 뚜벅이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뚜벅뚜벅 뚜벅뚜벅 뚜벅이 졸라 정말 비오는 날이라 진짜 부스스 소리 안 들리는 수준일텐데 바로 앞에 싸도 모르던데 비오는 날은 한 20미터도 안 들리지 않아요? 그니까 100미터 소리이긴 한데 비오는 소리에 묻혀가지고 한 30, 40에서 들리긴 하는데 방향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들려요 바로 앞에 싸도 몰라 진짜 눈앞에 보이는 데서 사도 진짜 눈앞에 보이는 데서 사도 하려니 3 2 2 8 3 4 5 3 2 5 pattern 2 2 2 2 아까 보던데 아 오른쪽 엠방향 노스 지금 다 사사기라 모르고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네 나이스 바다사 오른쪽 하나 오가요? 눈쟁이 오른쪽으로 채워야 될 것 같아 잡아줘야돼 장이장 쪽이에요 왼쪽에 있는 애도 어 나이스에이드 아 부스스 개잘쓰잖아 근데 스크스 금방 누구 나무 하나 더 이 나무? 네 그 나무일거에요 아 어 뭐야 아직 기절인데 아 방금 살린듯 살린거 기절인듯 조명이 오잖아 바사사 개잘쓰잖아 살렸다 또 살렸다 야 에임 졸라치지? 야 에임 졸라틸꺼? 바사사악 이게 바사사기기이다 이게 한국의 바사사악 맛이다 고추 바사사 그냥 에임이 그냥 부들부들 떨리지? 이거 그 지금 장이장 6시 쪽에 애들 있었거든요 네 소 소리가 조심 내려오는데들 봐야될튼 어 소리 왼쪽 총소리 네 네 150 165 150 165 와야됨 여기서 어 저기 일평집 근데 먹고있지 않을까요 지금 누가 먹고있을거 같은데 네 아 애초에 저길 뚫어버려도 괜찮겠네 저기 먹고있어도 나쁘진 않을거같아 어 저기 먹으면은 창문에서 다 보이거든요 어 저기 없는거같은데 사람 갑니다 그럼 가나요? 사람 없는거같음 어 저기 엎드려있다 유레칸 기준 255 W 오오 반응좋아 바로 내려놔 아 저기있네 나무 잡았어요 아니다 바위 오른쪽에 있는 바위로 똑같없다 나이스 이거 산 내려오는거 내려오는거 산 내려오는거 부린다 165 우리 유레칸이 아파트 아파트에서 하나 나오세요 컷 하나 컷 나이스 아우 각계전툰 컷 나이스 2대3 자리는 우리가 좋네 바로 위에 나무 하나 예예 195 195 끝 자기장에 제일 근접한 나무 거기 똥간 안에서 창문으로 쏠수있어요 여기까지 거기 안들어가고 창문으로 네 어우 삼뚝이라 살았다 하나 저기 195 오 195 나무 자기장 끼고있는 나무 왼쪽으로 달린다 확인 오른쪽 오른쪽 네 거기 2대1 오른쪽 오른쪽 먼저 정리해야겠다 오른쪽 몸 안내줬어요 똥간 안에 들어가서 일단 천천히 돼요 그 뒤에 오는거 딱 자르고 둘이 같이 뛰면은 살 것 같아요 똥간 안전 걸치니까 천천히에요 천천히 아 아프네 저기 위에 있는 애랑 싸워줄 필요 없이 그냥 오른쪽 바위 바위 뒤 보였다 285 그 치코리타풀 뒤에 있는 바위 이거 거기 뒤에 하나 보였어요 저거 먼저 정리하면 됐고 네 그거 안전 아니니까 나와야되거든요 지금 미리 나가서 즐겨해주지 말고 쟤가 뛸 때 잡아요 뛸 때 어차피 쟤 나와야돼 아 얘가 계속 붙는다 S가 계속 붙여 쟤가 쏘는거 같아 쟤가 쏜다 어 쟤가 쏴준다 아 뭐야 아 이거 1대1대2야 네 1대1대2 어 조심 우리 쏜다 일단 눈장이 바위쪽만 보고 제가 바위 보고 있을게 네 오르카가 위쪽에 나무 애가 위치 봤구나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네 자 자기장 왔어요 자기장 오고 있어요 네 슬슬 나올거에요 안 나오는데 지금 뛰어야 될 듯 지금 뛰어야 될 듯 지금 이미 위에 아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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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여기에 S 사우스 나이스 아 여기 나무네 지금 총알 박힌 나무 있죠 거기에 있는거 같아요 어후 이겼다 이겼다 끝났다 끝났다 나이스 이거 아 이쪽거의 캐리아닙니까 네 다사삭 아 좋았다 나 producers 사DER 행동 봤어 isters 뒷gram 홍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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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tha